손태진이 제천박달가요제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며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결과로 그의 음악적 재능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인기상은 손태진의 음악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제천박달가요제는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중요한 축제로 매년 수많은 음악팬들과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가요제에서 손태진이 인기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한 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의 음악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입니다. 손태진은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며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트로트계의 선배 가수 권웅이 직접 손태진에게 상을 수여하며 후배 가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권웅은 손태진의 무대에서의 열정과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그의 음악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수의 만남은 트로트계의 세대 간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손태진의 인기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그의 성과를 축하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수상소감과 무대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많은 이들이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